에스터, 엄마가 에스터 주려고 맛있는 거 사고 왔다. 엄마, 봐봐. 우유? 뭘까요? 뭐 사고 왔을까? 과자. 과자. 아닌데. 아닌데. 에스터, 먹고 싶어 했던 거 있잖아. 엄마, 힌트 줄까? 동그란 거야. 동그란 건 뭐예요? 동그랗고 큰 거야. 큰 거? 한 번만 보여주세요. 뭘까요? 응, 봐보자. 자, 뭐 샀을까, 엄마가? 이거 뭐예요? 응? 엄마, 엄마, 한 번만 보여주세요. 뭘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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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. 만두?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? 수박이잖아. 수박. 수박이잖아. 에스터, 수박 먹고 싶어 했잖아. 우와, 수박이다. 기분 좋아? 수박. 우와, 수박이다. 집, 나. 주워, 거? 우리 가서 먹자. 응.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. 그런 거 하는 거 싫어, 애스터. 아이스크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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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했어요? 아이고, 저기에 스티커 붙였어요? 어디 봐. 아이고, 예쁘네. 여기다, 이거 아빠 사과야? 응. 이거 엄마 사과, 애기 사과이고? 응. 아이고, 잘 먹네. 잘했어. 잘했어. 아이고, 너무 잘 먹네. 우리 애스터. 진짜 잘 먹네. 응? 너무 잘 먹네. 다 먹었다. 다 먹었어? 응. 어이구, 잘 먹네. 수박이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? 응. 으응. 쓰박 공기, 쓰박 공기. 쓰박 공기. 아이고, 잘 먹네. 아이고, 잘 먹네. 또 먹어. 엄마, 쓰박이 너무 맛있어요. 놀랐어요. 놀랐어요? 너무 맛있어서 놀랬어? 응. 나를 봤어, 다 먹었죠. 이렇게 많이 쓰는데? 미끄럼틀 같아! 응? 미끄럼틀. 음~~ 미끄럼틀 같구나 음~~ 엄마 또 하나 먹어 있지? 좋아 애써 옆에 있는거 말고 이쪽에 있어 이거 먹을래 그냥 이거 먹을래 이거 맛있어 보여 그런데 어딨어? 이거 먹으라고? 이건 작잖아 천천히 먹어 천천히 애써야 천천히 먹어 천천히 맛있게 먹어 다 먹은거야? 좀 더 먹어야 될거 같은데? 아빠처럼 이렇게 먹어도 돼 깨끗하게 먹어야지 너무 많이? 잘 먹네 다 애써 덜까 하얀게 보일때까지 먹는거야 애써야 하얀거 보일때까지 맛이 잘 들어요 어휴 잘 먹네 이제 하얗게 됐다 하얗게 좀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좀만 더 먹으면 되겠다 우와~~ 잘 먹는다 한입만 더 먹으면 될 것 같은데 한입만 더 먹어봐 이제 하얗게 먹을께요 이제 하얗게 먹을께요 이제 하얗게 먹을께요 근데 애써야 배 안불러? 너무 많이 먹는거 같은데? 이거 다 먹는거야? 아니 나도 몇개 먹었지 지금 4,5개 먹는거 같은데 이제 입모양이 배부른 입모양이야 빨간 수박 맛있다 응 애써 너무 많이 먹으면 배 아야해 너무 많이 먹지 말았지? 못 먹겠으면 아빠가 줘 아빠가 먹을께 응 이제 아빠 드세요 그래 애써 배부르면 응 나나도 안 배부러 배부른거 같은데 애써야 애써야 근데 애써야 근데 그만 먹어 그만 먹어 너무 배불렀어 이제 놔 이제 놔 응 더 먹고싶어 응 더 먹고싶어 응 더 먹고싶어? 여기 앉아서 먹어 여기 앉아서 난 차고 온다 선고야 응 배 불렀는데 이제 보니까 배가 많이 나는데 괜찮아 나는 빨간 얼굴 나는 나는 수박 얼굴 응 응 나는 나는 예쁜 예뻤 나는 난 예쁜 에스다 Num 에onder jingle 애써가 만듸어 저 햄버거 만들었어? 어디? 저 햄버거 만들었어? 저 햄버거 만들었어? 햄버거 만들었구나 햄버거 길다 응 햄버거 만들었구나 응 아빠 아빠 또 이거 먹으세요 아빠는 한입에 다 먹어 아빠 한입에 다 먹어 아빠 한입에 다 먹어 볼까? 응 아 다 먹어 아빠 입 엄청 크다 오오 어? 어머? 없어졌어 응?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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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있잖아 어이씨 진짜 입 또 커 정서 애니 장난하지 말고 애니스도 배불렀다 이제 그만 먹어 이제 아빠 다 먹었잖아 이제 그만 먹어 아빠 이렇게 안 돼요 응 이제 그만 먹어 이제 그만 먹어도 돼 그만 먹어도 돼 그만 먹을 거 이제? 아니 더 먹을 거야? 아니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수건 싫어 아니 이거 아빠 먹을 거야 나 그만 먹어 이제 그만 먹어 이제 그만 먹어 애니스도 그만 먹어 너 배 터질 거 같다니까 아휴 진짜 아휴 진짜 이제 그만 먹어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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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생각했어 그래 어휴 배 뻥뻥하다 진짜 꺼도 돼? 응 손 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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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 엄마 입도 커 응 이걸로 수건을 먼저 닦고 입도 닦아 입도 살살 닦고 아빠 수건이 넘었어요 손 되실까? 아니 양치질 하고 양치질 안 할 아니 뭐 좀 안 할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